안녕하세요 필라사치 장경호 팀장입니다. 요즘 신축필라 현장 정말 많습니다.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그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어느 누구보다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테니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 오늘의 영상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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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